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5개월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약속드리기를 자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동영상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사정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유림방송에서 주역산책이라는 코너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별도로 촬영해서 올리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연말에는 인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간절히 바라는 일을 이루는 법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을 이루는 방법 우리는 흔히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다고 주역은 가르칩니다.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온 우주가 방해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사람이 사실 주역의 주인공입니다. 간절한 염원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염원을 실현시키고자 불철주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군자지요. 군자가 바로 주역의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군자의 노력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역은 그 군자를 돕기 위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 중에서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갈 경우 도리어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주역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한번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천도 휴용이 있겸 하늘의 도는 가득찬 것을 이지려뜨려서 겸손함을 더하고 지도 변형이 류겸 땅의 도는 가득찬 것을 변화시켜서 겸손함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 혜영이 복겸, 귀신은 가득찬 것을 해하고 겸손함에 복을 주며 인도, 오영이 호겸, 사람의 도는 가득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함을 좋아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이죠? 영. 영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가득 찰 영자입니다.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게 되면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염원으로 가득 차게 되면 도리어 반작용을 부르는 것입니다. 살펴보신 바대로 귀신이 해하고 귀신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온 우주가 그 염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한번 가만히 보시면 누구나 내가 약자라고 자처합니다. 내가 약자인데 상대방 저 강자가 약자인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싸울 때 가만히 보시면 또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들이 다 약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강자일 것 같은데 그 주인공들이 다 약자를 자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공이 약자여야 그래야 그 시청자들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흥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약자를 좋아한다 약자를 돕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흥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자를 본능적으로 약자를 돕고자 한다는 사실을 제가 흥미있게 봤던 그 영화가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의 그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아주 크게 흥행을 했었지요. 아마도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는 그 어벤져스 영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 워낙 크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회현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에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흥미있는 것은 그 일단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그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컨텐츠입니다. 그 역대 글로벌 영화 흥행 기록에서 1등을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외화 중에 외화 중에 1등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슈퍼 히어로지요. 슈퍼 히어로 말 그대로 슈퍼 히어로인데 가령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보면 강철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지요. 그런 슈퍼 히어로고 토르 같은 경우는 천둥의 신이죠. 신입니다. 신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주인공인데 이 영화가 어떻게 흥행할 수 있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그 흥행 공식은 뭐냐 하면 이들보다도 더 강한 악역을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보다 더 강한 악당이 있어야 악당이 더 강하고 주인공은 약자라야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슈퍼 히어로들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한 악당 악역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에는 타노스라는 무지막지한 강자를 악역으로 설정하지요. 슈퍼 히어로 모두가 뭉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자를 악역으로 설정하고서야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것이 가득 찬 것입니다. 강한 것이 가득 찬 것이고 약한 것이 겸손한 것이지요. 이러한 영화의 흥행 공식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강한 것을 싫어한다 가득 찬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을 약자로 설정하고 상대의 악역을, 악당을 강자로 설정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처럼 강한 것을 싫어한다 가득 찬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우주의 속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우주의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그 우주의 속성을 반영해서 사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주가 가득 찬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득 차서는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아까 살펴본,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손함에 복을 준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가득 찬 것을 싫어해서 방해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서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태도는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로 내가 가득 찬 것입니다. 이건 집착이지요.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간절한 바람을 넘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통 집착으로 가득 찼을 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가득 차면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고 주역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바람을 지닌 분들이 있죠. 저에게도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절한 바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절히 바라는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간절히 바라면서도 집착을 피하면 됩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집착을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나를 비우면 가능합니다. 나를 비우면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런 태도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내 손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거 집착이고 나로 가득 찬 것이지요. 또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서 내가 그 덕을 봐야 한다. 이런 게 가득 찬 태도입니다. 아주 강한 집착이죠. 이런 태도를 피하면 그러면 가득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냥 나의 오늘 하루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꼭 내 손으로 돼야 할 일이 아니고 꼭 내가 죽기 전에 돼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면 가득 찰 일이 없지요.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진리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걸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그 일이 진리에 부합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하면 된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 일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죠. 진인사 대천명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할 일이고 결과를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지요. 결과에 집착하면 되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인사 대천명은 소극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를 비워야 이루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손함에 복을 준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께 달렸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느님께 맡길 때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이죠. 진인사 대천명과 동서양의 옛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옛 가르침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득 차면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 우주가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비울 때 그때 온 우주가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기축시대의 통찰입니다. 그 물질문명에 중독된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싸울 때 약자를 자처하고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들이 약자인 것이지요. 오늘 그 주역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도 오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겸손함을 더하고 땅에도 오는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겸손함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손함에 복을 주며 사람에도 오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함을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그 어느덧 연말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올 한 해를 상징하는 단어는 코로나겠지요. 그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는 분들에겐 올 한 해는 여의치 않은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이겠지요. 이 시기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닥친 것은 조급함을 경계하고 조급한 태도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경우는 연말을 맞아 돌아보니 지난 3월 말에 의욕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방송 촬영이 생기다 보니 유튜브에는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3월 달에 올렸던 운이란 무엇인가의 동영상의 경우를 보면 2만 명이 넘는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방송 촬영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유튜브에 자주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는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 유림방송의 주역산책 강연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강기진의 주역산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